현재 강원도가 직면한 위기, 균형발전의 틀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젖줄이라고 하는 한강과 낙동 간의 발원지입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강원도에서 발원한 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한강 유역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또 이 과정에서 강원도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의 대통령직 속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원 한임대 교수,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눠계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주제가 한강 유역관리, 그러니까 물입니다. 생명수는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국가균형발전에서 그래서 오늘 주제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물관리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인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려고 해도 지역 주민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물 문제를 좀 다뤄볼 텐데요. 이는 지역의 현안 문제임에도 중앙정부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다 보면 특히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는 편익을 주고 있지만 강원도에는 특히 우리가 수원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를 안겨져 왔습니다. 국가균형발전 3대 전략 중 사람 분야에 해당하는 안정되고 품격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 SOC인데도 귀한 줄 모르고 쓰고 있는 것이 물입니다. 생활 SOC의 비전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인데 국민 누구나는 포용 국가를 뜻하고 어디에서나는 균형발전을 뜻하며 품격 있는 삶은 사람 중심을 의미합니다. 특히 균형발전을 뜻하는 어디에서 나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 SOC를 전국적으로 국가 최소 수준 이상으로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물의 이용과 관리에 있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겠죠. 물관리기본법으로부터 물관리의 의미를 새겨보면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물을 자연환경의 구성요소와 사회경제활동의 필요요소이자 자원으로서 잘 보존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며 가뭄, 홍수로 인한 재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일을 말합니다. 수자원의 보존을 토대로 이수와 치수를 강조하고 있죠. 물관리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공공성 그리고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환경의 보전, 유역별 관리, 통합물관리, 협력과 연계관리,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하고 물수열은 또 적정 관리하고 물사용의 허가, 비용 부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물관리 정책의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등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모든 국민이 편익을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서 말하는 한강 유역이란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겁니까? 유역이라는 뜻을 살펴보니까요. 하늘에서 내린 비나 눈이 떨어지면서 습지대, 하천, 강, 호수나 지하수로 흘러가거나 스며드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거지, 농장, 목장, 산림, 마을, 도시 등이 유역을 구성할 수도 있고 언덕이나 산을 포함할 수도 있으며 늪지대일 수도 있습니다. 모양과 규모에서도 다양한데 단위 지자체 내에 포함되는 소규모에서부터 우리 한강 전체 유역과 같이 수천 킬로미터에 이를 정도로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의 유역은 크게 4개의 대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상강, 즉 4대강 권역입니다. 이 중에서 한강 권역의 주요 수계로는 북한강, 남한강, 안성천, 동해연안 수계가 있습니다.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만 해도 발원지인 우리 강원도를 비롯해서 경기도, 서울, 인천, 충북이 포함이 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수도권의 젖줄인 셈이죠. 네, 중심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현 정부는 이제 수도권과 대조시에 원활한 식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무려 20년 전부터 정부 주도로 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관리를 하는 도중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기영 교수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이신데 지금 수도권의 인구가 50%를 돌파 경계에 와 있죠? 아마 금년도 지나면 50% 넘어갈 거로 저도 예상을 하는데 이 국내 인구의 50%라는 인구의 홍수로부터의 안전을 지켜야 되고 또 안정적인 물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것은 아마 국가적인 저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긴 한데 그런데 이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했냐면 상류에 소양강댐 충주댐 또 이런 것들 대형댐들을 만들고 그래서 홍수로부터 좀 하고 안정적인 물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뭐냐면 대형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주변 지역은 일방적인 피해를 보게 되고 하류 지역은 그에 따른 편익을 보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강남개발 같은 경우도 소양강댐 충주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 것은 굉장히 침수가 늘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가장 큰 문제가 지역적으로 일방적인 피해 일방적인 편익 이러한 정책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 그런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물관리기본법이 작년 8월에 제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현 정부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물관리의 일원화라는 단연간 거의 한 20년 묵은 숙제가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토부가 가지고 있던 물관련 업무 중에 하천 업무를 제외하고는 환경부로 이관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한 발 앞으로 나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 대규모 물개발 중심에서 효율적 균형적 물관리로 방향을 전환하고 수량 수지를 분절적으로 관리하던 데에서 일원화로 가며 상하류의 갈등에서 참여 협력 기반의 유역 거버넌스 구조로 그리고 가뭄, 홍수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물관리 체계로 갈 것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에 중앙정부 중심의 물관리를 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에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특히 지역 수요를 반영하는 유역관리 거버넌스 확립 분야에서 다음 사항들을 좀 명시해 놓았는데요. 현행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를 이의, 치수, 분쟁, 조정 등 물관리 기능 전반을 수행하는 유역관리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유역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정부,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함께 물사용과 조정 권한 등을 논의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랑살리기, 소유역의 감시, 정화 등 그런 참여형 소유역관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가운데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물개발에서 효율적인 물관리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책이 우리 강원도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굉장히 좀 어려운 사실은 질문이기도 한데 지금 국내 물관련 법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 23개 정도가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 통합물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관리기본법 그 위에 물관리기본법을 만들고 하위에 여러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정비를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관리기본법이든 통합물관리의 핵심 가치가 뭐가 있냐면 물론 안정적으로 물 공급하고 안정성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이제 형평성, 효율성, 민주성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뤄야 할 말은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예를 들어서 형평성.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러한 일방적인 피해, 편익. 이건 정말 이건 분배를 해야 되겠다. 한쪽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효율성이라는 것은 정말 재원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겠다. 같은 유역 안에서 재원을 좀 잘 써야 되겠다. 민주성이라는 얘기는 좀 그 지역의 어느 일방적인 나라가 모든 권한을 갖지 말고 지역의 권한도 일부 좀 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민주성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법령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그 안에 잘 녹여서 우리가 좀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저희들이 좀 가장 큰 숙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형평성을 맞추자는 게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강원도는 이제 양적이나 질적으로 국내에서 최대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수도권보다 비싼 요금을 강원도에서 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강원도는 또 제일 궁금한 것이 물부족 지역 국가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자원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강원도에서 이런 지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게 선뜻 납득되지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지금 단순한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밀집된 지역에 공급하느냐 또 분산된 지역에 물을 공급하느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4개의 정수장에서 천만이라는 인구를 공급을 하시고 있고 우리 일부 지역에서는 한 4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지역에 8개의 정수장이나 운영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이 강원도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한 사람당 이 관거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좀 그러면서 누수도 많아지게 되고 이러한 이제 어떤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생산 원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 물값이 높아지게 되고 이제 이런 현상이고 또 하나는 아까 물부족 말씀드렸는데 이 물부족은 가뭄이라는 현상은 최고 상류부터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물이 전혀 없고 지금 담수되어 있는 양만 해도 강원도 인구가 한 20년을 쓸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뭄만 좀 들면 항상 강원도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고 이미 많은 수전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이 물이 올바르게 분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트워크도 잘 안 돼 있고 상류 지역에 좀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물을 쓸 수 있는 양은 없는 거죠. 저 밑에는 물이 많아도 그런 이제 불합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양질의 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력에는 또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도내 대표 수자원 관리 지역을 보면 이런 중첩된 희생에서 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한 보상은 또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굉장히 물 관련된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 발전 저에도 당연히 일어나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은 있습니다.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인데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면 소양강댐 대표적인 저희들이 소양강댐이요. 거대한 물그릇이 주는 폐해는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안개 문제라든가 저도 이제 기관지에 좀 안 좋은데 시민들이 가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소양강댐에서 발전 판매 수입금만 해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입금만 해도 1년에 한 700억에서 한 1000억 원 정도가 수입이 나고 있고 거기에 또 그뿐만 아니라 물도 판매를 하고 있죠. 밑에서 이제 춘천시도 물값을 내고 있지만 이 댐에서 나가는 흘러가는 물을 취소하는 데는 다 물값을 내라는 지금 현재의 제도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춘천시도 그래서 물값을 내고 있죠. 소양강댐에서 1년에 편익 단순하게 물 판매하고 전기 판매만 해도 1000억이 넘는데 그 밑에 하류 지역의 수도권 지역의 홍수조절 또 안정적인 물 공급 이것까지 합한다면 편익 비용은 아마 상당할 건데 반대로 지역에 돌려받는 돌려받다기보다는 피해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갖는 게 60억이 채 안 돼요. 턱없이 부족하죠. 네. 턱없이 부족하죠. 그것을 또 그 광대한 지역에 나눠서 주고 또 주민 수는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체감을 할 수가 없는 수죠. 차라리 안 받고만 수준 대님이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수량 관련된 측면에서 받는 게 우리 강원도가 대략 한 100억 원이 조금 안 돼요. 8개 댐에서 받는 비용이 발전용 댐도 받고 있는데 그거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질 관련돼서 이제 보상 자 그래 깨끗한 물 내려보내주니까 고맙습니다라고 보상 개념으로 받는 것이 한 110억 그래서 우리 한강수계에서 보상 개념으로 받는 건 한 200억 정도로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해는 그게 수십 배 수백 배가 되겠죠. 피해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제 편입과 피해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걸 좀 잘 우리가 잘 받아놔야 되겠죠. 네. 이렇게 체감할 수 없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물관리를 둘러서서 정부의 이런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그런 편입과 주민 피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일 골이 깊습니다.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소양강댐의 규모는 국내 최대로 국내 농업용 저수지 17,531개의 유효 저수용량 27.8억 3제곱미터보다도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양강댐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죠. 엄청난 저수량으로 인해서 기상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한 폐해는 예상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댐에서 방류하는 물은 계절별로 기온과 차이로 타 지역보다 안개일수도 많아지고 주민 건강하고 농작물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댐 주변 230제곱킬로미터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역발전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양강댐 만 두고도 피해를 보는 지역과 편입을 보는 지역이 극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현실에서 화생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어떻게 줄여나가느냐 이게 관제겠죠. 일본의 경우 보니까 댐을 개발할 경우에 댐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 모두가 참여해서 편입과 피해에 대한 형평성 있는 배분을 제도화한 것처럼 댐으로 인한 수해 지역에서 수자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마움의 인식과 함께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를 제도 강립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국내 최대 수원지인 이 한강 유역에 대한 가치 제공의 필요성도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나가고 또 준비를 해야 할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현 정부의 물 관련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강원도의 현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죠. 강원도의 수자원이 애물단지가 아니라 진정한 지역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는데요. 우선적으로 강원도의 통합물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통합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조례에는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통합물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물 관련 전반에 대한 비전과 목표 이런 것들이 담겨야 하고요. 물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수질, 수량, 오염원, 하천 및 저수지, 지하수 등의 이런 물리적 특성 모든 관련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정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물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식 전환이 더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이제 강원도 수자원이 애물단지가 아니라 진정한 수자원이 될 수 있도록 형평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제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기현 교수와 전만식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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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